주차된 차량마다 좁쌀만한 갈색 이물질이 셀 수 없이 묻어있습니다. 세차를 해도 그때뿐 다음 날이면 또다시 이물질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차 위에 떨어진 이런 정체모를 이물질들은 손으로 이렇게 긁어도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주택 지붕에도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도 역시 똑같은 이물질이 뒤덮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전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며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물질의 색깔이나 형태를 볼 때 새 분비물은 아닌 것 같다며 비행기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공항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이 마을은 이착륙 항로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매일같이 날 회사에서 날 공장에서 세차를 합니다. 저는 하얀 차이기 때문에. 세차하고 오면 100기만 지나면 이 분진들이 다시 깔아져 있어요. 정체모를 이물질로 불안감과 함께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공항 주변 마을 사람들. 이물질의 정체를 빨리 파악하고 원인이 제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